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이고요. 자 여기 제목을 보시면 N수생을 위한 학습 가이드에서 제가 이제 다시 공부를 하게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얘기를 좀 해드릴 거야. 예전에 퀘스트랑 조금 다른 얘기들을 할 것 같은데 자 이유는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게 되는 개정 시점이라서 자 여러분 이제 다시 좀 알고 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농담처럼 이런 얘기 했었잖아. 개정 교육과정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나 뭐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수능이 일단 이미 끝났어요. 자 끝났기 때문에 그냥 이제 확실하게 아 다시 하자라고 일단 느낌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아직 이제 어떻게 될지 결과가 좀 간당간당하지만은 좀 아쉬운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얘기를 제가 쭉 해드릴 거고 자 제가 가볍게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이고 미국 스탬포드 대학교 수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대학교 학사 졸업했고 양력이야 뭐 저야 이제 강의하는 사람이고 온라인 강의하고 있고 대치동에서 현장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문과도 수강생 수가 제일 많고요. 이과도 수강생 수가 현장에서 제일 많다는 거를 그냥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건 뭐냐. 이 문과랑 이과를 밸런스를 다 맞춰서 일단 제가 해내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야. 자 아무도 그렇게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얘기니까 자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과목에 대한 먼저 이해가 좀 필요하거든요. 자 네 요거 좀 써드릴게. 먼저 수학 1이 있습니다. 자 수학 1이 있고요. 자 그리고 확률 통계가 있어요. 자 얘네 두 개는 인문계랑 자연계가 이제 공통으로 시험을 보는 과목이야. 자 얘는 인문계랑 자연계가 공통으로 시험 보는 과목인데 이거는 아직 알 수는 없어요. 아직 예비평가 이런 것도 이제 계획도 없어 보이고 6월 달 시험 또는 9월 달 시험까지 가봐야지 각이 서겠지만 과연 가형 시험하고 나형 시험에서 저 수학 1하고 확률 통계가 실제로 완전 아이덴티컬하게 문학이 똑같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여러분 이제 겪었던 교육과정에서도 사실은 확률 통계는 얘는 공통 과정이지만은 문과랑 이과가 뭐 문과는 이제 객관식으로 이과는 주관식으로 또는 문제가 살짝씩 좀 바뀌었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건 이제 아무도 일단 모르는 거야. 자 하지만 얘네가 공통으로 시험이 나올 거라는 건데 내가 한 가지씩 예측을 한번 해볼게. 아 이건 이제 뭐 그냥 내 생각니까 뇌피셜이야. 이 해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해로 넘어가면요. 사실 인문계랑 자연계가 공통으로 수학 1하고 수학 2라는 거 일단 시험 보기 때문에 굳이 수학 1을 지금 와서 굳이 가형 나형 나눠서 일단 낼 필요는 없어 보이기는 해. 근데 이건 어디까지 일단 모르기 때문에 자 현재 알고 하실 거는 수학 1하고 확률 통계는 인문계 자연계가 공통으로 일단 시험을 보는 과목이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제 두 과목이 남아있죠. 자 수학 2가 있어요. 자 그리고 미적분 이라는 게 있는데 자 과목 수행은 제가 조금 이따 해드릴게. 자 수학 2는 지금 현재 인문계만 시험 보니까 자 얘는 나형이라고 일단 볼게요. 그 인문계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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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일단 시험 보는 거야. 자 그리고 자연계는 수학이라고 확률 통계란 미적분에서 자 시험을 보고 이걸 가형이라고 제가 써드릴 건데 가형 친구들은 당연히 수학 2를 하고 나서 미적분 하는 게 맞고 자 그리고 뭔가 좀 등급대가 떨어지는 자연계 친구들은 당연히 수학 2를 다시 해야지 많이 얘가 일단 가닥이 잡힐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하자.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 1 확통 미적분 시험 보고 인문계는 수학 1 확통 수학 2 이렇게 일단 시험을 본다는 거고 아직 이제 과목별로 몇 문제씩 나올지에 대한 협의 뭐 또는 이제 시험지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모르죠. 그리고 또 문제는 이게 6월 달 시험까지 가봤자 또 알 수가 없는 거는 6월 달 시험은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어색하게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아. 그래서 9월 달까지 가야 되는데 또 이러면 그럼 9월 달까지 기다리고 그러면 이제 수능이야.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자 밸런스 맞춰서 다 공부를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고 자 제가 수학 1부터 제가 단원이 뭐가 있고 뭐가 바뀌었는지를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잘 듣고 이렇게 해야 됐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수학 1에는 처음에 지수로그라는 단원이 있어요. 이건 계산 단원이고 기존 수학 2죠. 자 기존 인문계 친구들 시험 봤던 수학 2야. 뭐 지수 계산하고 로그 이제 계산하고 뭐 밑변한 공식 쓰고 그냥 상용 로그 아주 가볍게 일단 다루는 게 자 지수로그 계산 단원이 있을 거고 자 지수로그 함수는 기존에 미적분 2에 있던 거랑 똑같습니다. 단 저 지수로그 함수를 관찰할 때 미적분의 관점만 이제 배제가 되겠죠. 왜 인문계 자격이 공통을 일단 보는 거니까 자 요 삼각함수는 기존에 미적분 2에 있던 거에 더셈 정리 이전까지야. 이전까지고 자 그리고 또 추가된 것들이 있어요. 이따 얘기 드릴게요. 자 그리고 수혈이 살짝 좀 애매한데 예전 교육까지고 똑같긴 한데 사실 약간 좀 실패한 감이 없지 않은 거는 그 수혈 문제를 이제 아무거나 하더라고 자 그래서 일반적인 규칙성을 보는 거 자 여러 가지 다채롭게 규칙성 보는 거 약간 경계 좀 애매하기 때문에 자 기존의 수학 2에 있었으나 가장 뜨는 단어를 보시면 되고 자 이거 좀 집중해서 일단 잘 보셔야 돼. 아무리 인문계 친구들 이럴 거야. 자 우리 이제 지금 현재 인문계 시험을 본 친구들은 지수로그랑 수혈 같은 경우는 이미 잘 알고 있었던 단어이고 새롭게 들어간 단어이 이 두 단어니까 이 두 단어 처리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자 제가 이슈 1번부터 소개 드릴게요. 자 지금 문과 친구들이야. 자 이제 올해 나형을 치른 친구들은 재수하거나 다시 일단 공부하려고 치면 이 수학 2를 대비할 때 지수로그 함수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배우셔야 되고 근데 이건 당연히 합당하게 배우는 게 맞죠. 왜? 어차피 나중에 가서 경제학과나 뭐 상경계나 이런 가면은 모든 함수가 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일단 배에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가는 건 조금 더 이상한 거야. 자 그리고 삼각함수가 추가가 됐지만 자 부담스러운 선에서 추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공부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나 사실 고전적으로 학생이 좀 어렵게 느끼던 두 개의 단원이 지수로그 함수나 삼각함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다시 처음부터 공부하는 친구들은 좀 시간을 두고 이 단어를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여러 번 많이 많이 일단 보셔야 돼요. 자 많이 일단 보셔야 돼. 자 그래서 문과 입장에서는 지금 문과 시험 본 친구들은 지수로그 함수나 삼각함수를 정말 노베이스잖아. 모르는 거잖아. 아예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데 시간이 꽤 걸리지만은 그렇다고 아예 못할 건 아니야. 못할 건 아니니까 좀 신경을 써달라는 거지. 자 거기서 봐주시고 자 근데 기존의 이과 친구들 자 기존의 이과 친구들은 물론 우리가 수학툴을 아예 모르진 않지만은 수능을 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수능 레벨에 맞춰서 다시 지수로그랑 수혈 쪽을 공부를 더 하셔야 되고 지수로그 함수는 다행스럽게도 그대로야. 근데 삼각함수에서도 자 물론 더셈 정리 이유는 미적분에 들어가긴 하지만 자 얘는 추가된 게 있어요. 자 드디어 이제 나오는 거야.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삼각형의 넓이에서 응용 파트가 추가가 되는데 이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이 들어갔다는 것은 자 자연계 친구들 잘 들으세요. 이제 삼각형, 일반적인 삼각형을 다 다룰 수 있다는 거고 자 이 변화가 생기면서 물론 저 삼각함수 단원 자체로도 일단 변화가 생기긴 하지만 나중 가서 수혈의 극한의 도형 활용 문제, 급수 활용 문제 또는 함수의 극한의 도형 활용 문제에서도 이제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등등을 자유롭게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전단을 걸쳐서 이거는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입문계는요. 너는 그냥 이거 다시 일단 배우는 거야. 다시 배우는 거고 제가 수업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애들이 뭔가 이제 이게 예전 교육까지 없었지만 다 알고 일단 잘 쓰고 있었긴 했거든요. 자 근데 이제 본격 출제 되니까 아 예전에 직각삼각형 위주로 일단 보던가를 좀 타이필해서 자 이거를 좀 잘 배워둘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일단 보시고 자 그 다음 이슈 세 번째 계열 공통으로 제가 이슈를 지적하는 거는 수혈이에요. 수혈이야. 이 단원 중에서 자 사실 수학일은 뭔가 이제 단편적으로 조각조각조각 굉장히 다 중요하고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쉬운 단원인 게 내용과 문제가 출제되는 괴리가 꽤 있을 거야. 특히나 수혈단은 그렇지. 자 이 수혈단은 예전에는 사실 그래요. 그 교육까지 한 번 바뀌면서 개차수혈 이후에 뭐 군수혈 등등 다 삭제가 됐는데 최근에 문제 내는 거 보면은 이분들도 한계에 부딪히는 거고 어차피 규칙성을 찾아내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자 가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숙지를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건데 뭔가 단원의 경계랑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안에서 여기까지 내겠다. 또는 교과서에 서술하겠다는 거랑 살짝 좀 경계에 걸쳐있는 애매한 지점들을 쭉쭉쭉 내버리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제가 수업할 때 정리해 드릴 거고 사실 내가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올해 나영시험에 나영시험에 21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수혈 문제인데 인문계 친구들 이거 굉장히 많이 들렸어. 저도 이제 이거 해설 강의를 찍으면서 이제 해보니까 뭔가 이제 만만치가 않아요. 정말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는 데까지 일단 다 꾸덕꾸덕 발견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게 일단 기본 정신이고 예전 교과서에 썼던 내용도 살짝살짝 쓰거든요. 왜 그러냐. 원래는 변병끼리 더하고 변병끼리 곱하는 거는 원래 이제 개차술 이후 얘기니까 이제 출제를 안 하는 게 맞았으나 한 개에 부딪힌 거 더 낼 게 없으니까 자 그런 것도 조금씩 섞어서 일단 내면서 그게 또 직접 출제를 보기 힘들고 그걸 쓰면 좀 편해진다. 약간 이제 그런 느낌도 있긴 하죠. 자 그래서 규칙성을 찾는 거에서는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올해 수업하면서 이걸 다 보여드릴 거야. 자 여러분들 그걸 좀 잘 숙지를 해주시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합시다. 나는 문과야. 나는 문과야. 이제 다시 재수라거나 삼수라거나 이제 그 이상을 할 거야. 자 그러면은 지수록이랑 수열은 여러분 하던 대로 일단 그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이미 잘 알고 있을 거니까 대신 수열을 더 보강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건 느껴지시죠. 자 대신에 지수록 함수랑 삼각 함수를 정말 교과서 수준부터 천천히 다시 배울 필요가 있고 자 제가 시발점을 교과서 레벨부터 출발해서 수능 기초 단계까지 다 찍어놓은 거니까 얘를 참고하셔도 좋아요. 좋아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익숙해지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또 이러면 안 돼. 아 지수록 함수라 삼각 함수라 와 예전부터 이제 어려웠다는 아니야. 아주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이미 입문계들도 이 두 개를 다 배우고 있었어요.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막 또 이제 그렇게 흥분할 단어는 아니라는 거지. 자 그리고 나는 자연계에요. 자 나는 자연계인데 수학일이 좀 걱정이 돼. 나는 오히려 자연계층 욕이 걱정되거든. 너는 밑변은 끝까지 못해. 계산을 못해. 근데 저 밑변은 이제 이런 걸 잘해야지 만약에 미적분 가서도 편해질 거니까 좀 잘 숙지해 주시고 자 지수록 함수는 똑같다. 삼각 함수도 자 이 싸인 법칙, 코싸인 법칙 들어가는 거를 또 다시 일단 봐주시고 자 그리고 수열 단어를 조금 더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자 그래서 수학일이 가장 이슈가 많기는 하죠. 자 그래서 공통과목의 수학일이 자 이렇게 일단 소개가 돼서 자 좀 학습을 잘해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확률 통계를 좀 같이 해봅시다. 확률 통계도 자 내 얘기 잘 들어보세요. 기존하고 변화가 좀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확률 통계 교과서가 따로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 고1 수학이 있어요. 고1 수학에 보면은 마지막 고1 수학 합편 쪽에 순열과 조합이란 단어는 있거든. 순열과 조합이야. 자 여기서는 뭘 배우냐면요. 합의 법칙, 그 다음 고배 법칙 그리고 나서 자기는 기본 NPR, NCR 딱 여기까지만 딱 배워. 교과서마다 서술 범위가 좀 다르긴 한데 너는 기존에 알고 있던 집합의 분할 그게 원래는 이제 교과서에 그냥 분할이라고 부르던 것을 이름을 그냥 붙여 놓은 것뿐인 건데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쓰자. 합의 법칙, 그 다음 고배 법칙 그리고 그냥 기본적인 순열하고 자기는 조합 자 그리고 자기는 아주 간단한 분할 분배야. 자 분할과 분배 이 분할 분배를 그냥 조합과 곱셈, 나눗셈 써서 일단 가는 거니까 자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 들어있고 사실 너는 경우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건 얘예요. 얘야. 자 근데 또 신나하면 안 돼. 지금 확률과 통계 교과서에서는 얘가 삭제가 되어 있어요. 얘가 삭제가 되어 있어. 그럼 이거는 왜 삭제했을까? 시험에 안 내겠다는 게 아니고 기본 소양이야.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를 알아야 되고 자 보세요. 이거를 써서 기반을 해서 그 다음에 확률통계 교과서에 있는 이 경우의 수는 이걸 배우거든. 중복순열하고 중복자 들어간 거 중복순열하고 중복조합 자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근데 얘는 조합 베이스죠. 자 그리고 원순열 그리고 이항정리 자 이렇게 일단 배우는데 얘네들 베이스 없이는 당연히 얘네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꼼꼼히 아셔야 된다. 그럼 또 생각했지. 뭐 이제 뭐 살면서 곱하고 더하는 거 잘 몰라도 뭐 계산하면 되니까. 아 물론 틀리지 않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거를 빼고 가면요. 확률에서 망가져요. 자 우리 공부 어느 정도 해봤으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걸 못하면 확률에서 왜 망가지냐. 너는 확률에서는 잘 생각해보면은 NPR하고 NCR 이거를 일단 주로 쓰지.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덧셈 곱셈 이것들을 못하면은 이 곱셈 못하니까 나중에 곱셈정리 이해 못하는 거야. 그리고 덧셈 못하니까 자꾸 케이스 이상하게 나오는 거고 배반을 못 나누고 그리고 막 순열 조합 이거 못하니까 넌 확률 계산할 때 잘 생각해보면 다 조합 베이스 아니면 곱셈 순열 베이스 아니겠어?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잘 아셔야 되고 분할 분배는 고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자 그래서 내가 이슈 1번에 이렇게 일단 소개를 할게. 기존 확률과 통계에 있는 자 기존 너네가 이제 시험 봤던 확률 통계 교과서에는 당연히 덧셈, 빼셈부터 해서 자 순열 조합 다 들어있었지만은 지금은 없어요. 교과서 모든 교과서가 대부분 다 중복 순열부터 그냥 출발이거든. 원순열부터 출발하는 교과도 있을 거고 근데 어쨌거나 그게 삭제가 됐다고 얘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야.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를 아셔야 돼. 근데 내가 걱정이 돼요. 내가 한번 예전 2012학년도, 13학년도 교과서가 이런 식이었거든요. 얘가 없어요. 진짜 수업하는데 돌아버려요. 덧셈 못해요. 곱셈 못해요. 계속 물어봐. 왜 곱셈을 계속 물어봐. 그래서 저는 올해도 이거부터 다시 출발해서 가되 조금 더 컴팩트하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이거 관련해서는 확률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일단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여줄 거야. 아마 교과서가 일단 바뀌었으니까 애들도 좀 많이 바뀔 거라는 걸 저는 이제 인식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이제 수업하면서 이 얘기 했었죠. 왜 배우는지 도대체 모르는 게 있어. 이거 전공자 아니고 몰라도 괜찮은 게 자연수 분할은 이제 없어졌어요. 너네 맨날 주관식 24번, 25번에 7을 분할하세요. 맨날 틀리죠? 이제 없습니다. 왜 이제 없어지는 게 맞냐는 굳이 이거를 분할하고 나눠주는 걸 이렇게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전혀 없는 거고 집합의 분할도 삭제가 됐어요. 왜? 어차피 집합의 분할은 자연수 분할을 선행하신 다음에 그냥 곱셈과 나눗셈을 통한 조합을 통해서 분할 분배하는 게 맞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어. 야, 그렇다고 너네가 뭐 SNK 뭐 이제 이런 거에 관한 여러 가지 있다는 뭐 사실관계나 이제 그런 공식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애를 지워버리신 거니까 아, 이건 난리시면 된다. 그렇다고 집합 분할이 없어진 거 아니야? 집합 분할의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이제 용어가 없는 거고 자연수 분할은 굳이 없어도 문제 풀 때 알아서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으시겠죠. 개호 좀 잘해주시고 자, 그리고 마지막 모비율의 추정 파트가 삭제가 됐어요. 자, 우리 마지막 추정 파트가 두 개가 있죠. 모평균이 있고 자, 그리고 모비율이 있는데 모비율은 사실 고등학생들이 실험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 왜 넣었나 싶었는데 자, 드디어 일단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올해 수능 시험에 이제 모평균의 추정이 무조건 일단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확률 통계는 많은 변화는 없어요. 많은 변화는 없고 자, 그냥 크게 생각했을 땐 이렇게 일단 가자. 자연수 분할 이제 없을 거야. 어차피 자연수 알아서 하는 거니까 집합 분할도 없으나 자, 조합과 곱셈을 통한 그냥 일반적인 분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통계 쪽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마지막에 뭐가 없을까? 모비율의 추정이 삭제됐으니까 넌 어차피 마지막 단어는 공부 안 했었지. 그냥 날리고 이제 모평균의 추정이 마지막 단어를 보시면 되는 거니까 크게 차이는 없되 고위율 수학을 잘 아셔야 돼서 저는 모든 수업 있죠. 그 시발점도 마찬가지고 뉴런도 마찬가지고 수분감도 마찬가지고 고위율 수학 섹션도 제가 따로따로 진행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 잘해주시고 많은 변화가 없다. 근데 너는 이제 이미 시험을 봤으니까 얘기해주면은 확률 통계가 실전 시험장 갔을 때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지? 사실 풀고 나면 어렵진 않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뭘 할지 모르겠으면 정말 연습 많이 해놓으셔야 돼.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연습을 잘 해놓기를 바랄게요. 자, 아무도 그렇게 다 얘기해 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2랑 이제 미적분을 볼 건데 자, 이거 좀 지우자. 자, 제가 강조를 계속 드리는 거는 우리 자연계 친구 잘 들으세요. 미적분을 잘하려고 치면은 수학2의 다항함수가 베이스가 완벽해져야지 많이 얘를 진행할 수 있어요. 자꾸 수학2 어디까지 할까요? 그런데 그런 거 묻지 말고 나는 그래도 수능 수준의 수학2는 그래도 완벽하게 끝나야 되기 때문에 계속 기출문제 수분감을 풀으라고 할 땐 이제 제가 권유를 드리는 거야. 왜냐하면 이 미적분 문제가 출제가 될 때 마지막 포장을 다항함수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함수는 기본 해석이니까 자, 내가 뭔가 미적분 예전에 기존에 미적분2가 좀 부족했던 학생들은 당연히 수학2를 먼저 하는 게 맞다는 거지. 자, 이제 좀 이제 이게 복잡해지니까 제가 좀 나눠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수학2는 현재 임문계만 시험을 치르기 세태지. 시험은 임문계만 보는데 자연계도 이걸 아셔야지 많이 이걸로 일단 넘어갈 수 있는 거야. 마치 예전에 미적분1에서 미적분2의 관계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우리 나영 친구들 임문계 친구들 잘 들어봐. 지금 수학2는요. 미적분1과 비슷해요. 자, 미적분1과 비슷한 거야. 초록색 잘 안 보이는구나. 잠깐만. 자, 미적분1과 비슷해요. 근데 너네 이제 재수할 때는 급수활용 도역 문제가 없어. 우리 항상 내접하는 상태에서 미지수 잡아서 관계식 쓰고 공비구하는 게 사라진 거야. 없어요. 전혀 없어. 이유는 리미트N이 무한대로 갈 때라는 그 수혈의 극한 컨셉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너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미적분1에서 무슨 변화가 있냐. 일단 수혈의 극한 단어 삭제가 되고요. 자, 그리고 적분할 때 구분구적법 있죠. 쌓아가는 그 원리 있잖아요. 개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정적분을 그냥 통계처럼 정의해. 너는 통계 정규분포에서 얘부터 얘까지가 넓이야. 그냥 이러면 끝나지. 개처럼 정의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바뀌었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오히려 미적분1 예전 거보다 함수의 극한 미분 적분에서 부담이 조금 줄었죠. 그치? 학습할 건 거의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미적분1 하던 그 느낌 그대로 유지를 할 거고 자, 아마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공부 열심히 했으면은 나영 친구도 미적분이 굉장히 잘했을 거야. 그리고 미적분1이 고여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함수의 극한 더 이상 낼 거 없습니다. 올해 수능에 나왔던 거 잘 기억해보면은 내가 9월 달에 이거 나왔었잖아. X가 0으로 할 때 나와서 그건 최저사항과 관련돼 있다. 라고 이제 주구장창 얘기했고 이게 아직 수능에 나온 적이 없다 얘기한 다음에 수능에 나온 게 올해 이제 수능 14번 문제죠. 물론 이제 그 정도는 어려운 건 아니고 자, 연속 쪽에 이제 나올 게 남아있어요. 아마 이제 작년에 유런 들은 친구들 기억할 거야. 그리고 자, 미분은 고여 지금 거의 그냥 고여서 썩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주제에 나온 것이 자, 우리 흉악한 거 흉악하지 않은 거 미분 불가능한 거 제거하는 거 제가 얘기 너무 많이 했어서 아마 20번은 이제 눈알로 푼 친구들 많을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가 5번 찍으면 안 된다. 기억리되고 5번은 그건 이제 룰이 아니야. 그건 잘 모르겠고 자, 그리고 남아있는 게 적분 쪽이야. 적분하고 수혈 연결돼서 분명히 일단 나올 수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적분 자체로 또 다른 걸 일단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적분에 좀 집중을 하되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적분만 하니까 나머지 일단 다 하시되 이제 남은 나름의 불로우션은 적분이니까 이쪽을 좀 더 열심히 하시고 기존 미적분일과 많은 차이가 없되 자, 우리 정적분을 바꾸는 게 일단 없어졌다. 구분구조프가 없었다. 리미트 시그마가 없어졌다. 그냥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니까 수학2에서는 부담이 없어요. 입문계면 지금 딱 생각했을 때는 이렇거든 아, 수학이래서 지수로 감수랑 삼각 감수 일단 다시 공부해야 되는구나. 다시가 아니고 처음부터 공부해야 되는구나. 확률 통계는 별 부담이 없고 미적분일도 별 부담이 없는 상태니까 결국에 지금 입문계는 약간 이제 저울질을 하면 예전보다 조금 더 뭔가 양이 많은 짓한데 그 수혈의 극한일과 아주 큰 단위가 사라졌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근데 우리 자연계 친구도 봅시다. 자연계는 사실은 원래 기아가 있었잖아. 기아벡터는 계정에서는 기아거든요. 기아가 내년부터, 내후년이죠. 내후년부터 선택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2021학년도 수능 보신 친구들은 기아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그냥 기아벡터 없는 거야.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고 자, 미적분을 시험 볼 건데 근데 이제 고3들 놓고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좀 얘기해주면은 지금 현재 고3 되는 친구들은 미적분을 잘 못해요. 잘 못해. 나는 지금 당장 겨울에 수업할 게 좀 걱정이 되거든. 왜 그러냐면 내신은 안 했어요. 내신 안 한 학교가 대부분인데 너는 미적분이 일단 거의 고여 있죠. 자, 그 대신에 추가된 게 수혈의 극한이 원래도 알고는 있었으나 이제 이게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자, 공부를 해주시고 삼각함수 예전이랑 똑같아요. 더셈 정리, 두 직선이 이루는 각 구하는 건 똑같고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 똑같은데 자, 여기 추가적으로 뭐가 있을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야. 사인,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자, 우리가 극한 도형 활용 문제 풀 수 있다. 이거 제가 수분감에 싹 다 단어놨어요. 단어놨고 자, 그 다음에 미분, 적분은 거의 유사한데 어, 좀 추가된 게 좀 있어. 자, 이제 그걸 좀 얘기를 해줄게. 자, 먼저 이슈 1번 기존 미적분 2보다 양이 늘어났어요. 얘가 엄청 큰 단어인데 얘가 일단 들어가되 사실은 또 디젠이 된 거지. 뭐가 없어졌어? 지수로 감수까지 수학위를 밀려놨으나 얘가 들어가면서 양이 사실 늘어나게 된 거고 자, 그리고 이슈 두 번째 와봐. 기존 미적분 2에서 수혈의 극한이 추가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음함수랑 매개면수 미문법은 너네 원래 기아에서 찔끔찔끔 다루던 건데 자, 이게 도함수 해석까지 일단 아마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실 기아벡터보다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러면서 평면 운동이 또다시 일단 들어오고 자, 음함수랑 매개면수 이것 가지고 생긴 거야. 자, 얘도 기아벡터에 또다시 일단 이동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넓이랑 부피의 일반적인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당연히 일단에는 다시 도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도형에만 움직일 때 넓이가 어떤 순간에 어떻게 변하니? 라는 DSDT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을 거야. 자, 그 다음 추가적으로 원래 기아에서는 이거 안 물어봤었어요. 자, 그리고 너는 이제 뭐 고전 유형으로 뭐 그 항아리 같은 물 넣었을 때 물 얼마나 증가하니? 물 얼마나 빠지니? 이런 거 묻는 거 있지. 어, 그런 거 등등이 또 추가됐으니까 예전하고 좀 분위기가 달라요. 예전에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고 어, 그래서 기억을 하실 거는 미적분 쪽이 미적분투랑 유사하긴 하지만 이런 추가된 내용들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좀 할 게 좀 많아지지 않았나. 사실 얘네들도 단독 주제로 하나씩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뭔가 이제 좀 그래도 시험을 보는 건 좀 나름 편해진 거죠. 단원이 많아지면 시험 보는 건 더 편해지는 거야. 자, 그러겠다는 생각해 주실 거고 자, 그래서 좀 이제 기조를 설명드리면은 수혜리 극한이 들어갔어요. 근데 원래 대학교 해석학 책을 보는 수혜리 극한도 출발이기 때문에 그걸 일단 맞춰 놓으신 것 같고 삼각함수 상식 얘는 대단원이라 보기엔 좀 힘들어. 교과서는 그렇게 안 해놨죠. 함세 극한도 이미 어, 수학2 베이스로 가는 건데 0분의 0꼴을 주로 다루되 자, 그냥 세타가 0로 갈 때 자, 0의 개수 비교하는 거 잘 보셔야 되고 자, 미분 적분은 똑같아요. 단, 미분 쪽에 좀 추가가 되었다. 자,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막 빼놨던 기추문제를 찾아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 순간에 다 얘네들 실어놨으니까 확인을 좀 잘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자연계 입장 다시 한번 보자. 자연계는 수학 1은 뭐 부담이라고 하면은 뭐 밖에 없었어? 수열. 그 다음 지수로 계산하는 거. 그쵸? 확률 통계는 똑같고요. 자, 그럼 미적분은 자, 오히려 그래도 좀 널널해진 거는 이 기하 과목이 날라갔으니까. 그쵸? 자, 그렇게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이게 바뀐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가 될 것 같아. 자, 이해가 일단 어느 정도 되시죠? 자, 그래서 이걸 좀 잘 돌려보면서 아,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 그럼 이제 오히려 비교람이 이렇거든. 자연계는 예전에 비해서 기하가 삭제를 했으니까 이렇게 일단은 할 게 좀 줄었어요. 줄었으나 자, 문제는 시험 범위가 준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는 더 다채롭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과목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해드린 거고 자, 이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 얘기를 좀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과연 기존에 없었던 기존에 없었던 수학일의 수혈과 지수로그가 학습이 필요하고요. 자, 이유는 너네 배우긴 했잖아. 수능에서 안 봤을 거니까 기추문제 다 찾아서 일단 푸셔야 되고 자, 그리고 예전보다 범위가 줄어들었으나 자만하시면 안 돼. 그쵸? 왜? 안 나오던 주제가 나올 수 있어. 왜? 문제수가 당연히 똑같은데 시험 범위가 준 거니까. 자, 그리고 나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었던 수학일의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를 이제 처음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쪽은 너네 노벨 거야. 자, 예전과 비슷한 양이지만 그래도 또 방심하면 안 된다. 근데 내가 이제 걱정을 하는 거는 잘 생각해봐. 이 재수생들은 재수를 하는 이유야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고 재수를 하는 거에 대한 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건 제가 판단할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 원래 너네 대부분 사람도 그렇지 않나? 마음을 먹었으면 이제 안 고치죠. 안 들리지. 내가 일단 마음을 먹으면은 아주 설득을 잘하지 않고는 일단은 자기 생각이 맞다고 밀고할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거야. 저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생각을 하자. 어, N수생들 이제 많이 물어볼 법한 게 제가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자, 먼저 인문계 친구들. 자, 이제 인문계야. 나는 이제 나형을 볼 거야. 저는 미적분을 잘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수학2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나요? 어, 근데 하나 얘기를 해주면은 저도 수학 일주일 쉬면 까먹거든요. 감이 떨어져. 그래서 계속해서 일단 지속을 하셔야 되고 자, 오히려 나형 친구들은 그 수학1 있죠. 수학이라고 확률 통계를 조금 더 예전보다 얘는 신경을 좀 쓰셔야 돼. 그럼 애들 또 묻는 게 그럼 수학 1은 어디서부터 난 처음부터 배워야 되나요? 그럼 또 이제 또 바뀐 단어만 배울 거야. 그러지 말고 너네 잘 생각해. 내가 그냥 결론 내려줄게요. 이번에 수능 시험 봐서 나형 기준으로 내가 96점 이상이야. 96점이나 97점이나 100점인데 어쩔 수 없이 다른 과목 때문에 재수를 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재빠르게 새로운 단어를 먼저 익숙하게 네가 알고 있던 그 레벨로 맞춰놓으셔야 돼. 맞춰놓으셔야 돼. 그게 일단 첫 번째고 너네는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해도 예정감 그들을 찾을 수 있을 건데 이 처음 배우는 단어를 부담스러우니까 애를 그냥 별도의 감으로 생각하시고 그 두 단어를 잘 조져. 지수로 감수나 삼각감수야. 자, 근데 저는 1등급이 아닌데요. 80, 뭐 88점, 84점 뭐 이하야. 자, 나형 기준으로. 근데 재수할 거예요. 근데 저는 골라서 할 거야. 그래서 너가 될 수 있는 거야. 안 돼.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야. 너네 내가 이 고등학교 수학을 지금 수업한 지 거의 10년 됐으니까 10년째 똑같은 걸 계속 보는데 보면서도 계속 일단 느낌이 다르거든요. 근데 너는 이제 우리 교재만 봐도 교재가 매년 조금씩 달라야지. 왜? 나도 관점이 계속 바뀌는 거야.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그리고 아마 고3들은 지금 이제 고3의 재수행 넘어가는 친구들은 고3 때 정말 열심히 수업을 듣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도 제가 뉴런이나 뭐 이제 뭐 들이나 하는 얘기가 다 100% 와닿지 않을 건데 자 너네 꼭 이걸 경험하길 바래. 이제 공부를 조금 더 수를 열심히 하면서 수업을 다시 들어보잖아. 그리고 이제 당연히 올해 버전 유런은 작년에 나보다 훨씬 내가 낫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 우리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 너네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더 잘 들리 거고 아 저게 저 얘기였구나. 고3들은 정신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알지만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들으면서도 계속 시간만 보낸 경우도 꽤 있거든요. 네가 그러지 않았나에 대한 반성을 하셔야 되는 거지. 아무튼 이제 그걸 좀 주의하시면서 그냥 뭘 할까 말까 고를 단계가 아니에요. 고를 단계가 아니에요. 네가 만약에 고정 100점을 골라서 하는 게 맞아. 근데 그게 아니면은 그냥 다시 하자. 필요한 거는 시발전부터 아니라는 치면은 그냥 유럼부터 다시 하자. 올해는 조금 다시 해보면은 그래도 이제 다시 하면서도 또 새로울 거거든. 분명 그럴 겁니다. 자 그러지 좀 바라고. 자 나는 가형이야. 아무래도 학습 부담이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꼼꼼하게 다시 모든 거를 한 바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내가 하나 얘기해 주면은 내가 이제 어떤 그 특정 과목을 제일 잘할 때가 언제냐면요. 촬영을 한 바퀴 끝냈을 때 제일 잘하거든요. 항상 그래요. 나 한번 이제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여름에 제가 수분감 확률 통계를 여름에 다 찍어놨어요. 그 여름에 찍은 건데 그때 확률 통계가 거의 도다 있었어. 깜짝 놀랐어. 너무 잘하는 거야. 틀리진 않아. 그러니까 너네 그 상태가 되셔야 돼. 그럼 이제 얘도 기준을 잡아주자. 이번에 수령시험 반대는 98점, 97점, 96점 또는 100점이야. 그냥 아쉽게 하나 틀렸어. 아쉽게 하나 틀렸어. 그럼 여러분들 하던 대로 계속하되 자 부족한 부분 채워서 가도 좋아요. 사실 저는 92점 이하인데요. 다시 하세요. 다시 처음부터 하시는 게 맞고 겸손하게 처음부터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 왜 그러냐. 너희 만약에 92점 이하라고 치면은 그냥 이번에 시험지가 너랑 4대가 맞아서 네가 92점 또는 아니면 93점 이렇게 맞았을 수가 있어. 근데 또 내년 시험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것도 이제 보장할 수가 없으니까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공부를 제발 다시 해달라는 거야. 제발하고 그냥 다시 하길 바라고. 그래서 뭐 이제 뉴런이건 아니건 뭐 수분감이건 간에 이제 기출문제도 마땅한 게 분명히 없을 거예요. 제가 이미 일단 다 발견해놨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고 결국에 핵심이 딱 한 가지거든. 그냥 내가 이 얘기를 해줄게요. 나는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 아니야. 항상 잘해왔었고 굉장히 열심히 했 거예요. 너는 나 일하는 거 보면 알겠지. 공부도 이렇게 했어요. 그럼 너는 이제 느낄 거는 내가 항상 공부를 하던 기본 망가짐은 나는 잘 모르니까 다시 해야지. 나는 잘 모르니까 또 해야지.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근데 이게 사람이 계속 같은 느낌으로 보다 보면 타성이 젖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탈피하는 순간이 어느 순간순간 생길 거야. 분명히 생길 거기 때문에 그 재수하고 삼수하는 과정을 너무 이제 힘들게 느끼지 말고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힘들지만은 아 내가 뭔가 좀 더 가다듬고 그래 어차피 투자라는 거니까 스루 투자라는 거니까 너무 이제 힘들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공부를 일단 잘하게 될 수 있는 또다시 시간이 주어졌구나니까 다시 게임 0부터 다시 시작해서 더 노련하게 일단 가는 거야. 너네 고3 때 너네 생각해보면 얼마나 조악하고 힘들었니. 그렇잖아? 근데 재수하고 그러다 보면은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시간이 많다고 해서 또 그런 허비하면 안 되는 거죠. 허성생을 보내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그냥 이러길 바래. 정말 이제 공부를 잘했던 선배로 한번 이제 얘기를 해주면은 공부를 잘했던 비결은 딱 한 가지였어. 나 같은 경우는 막 이제 머리가 비상하게 뛰어나가지고 공부 안 하고도 막 이제 시험 잘 보고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러지는 못하고 정말 계속해서 꾸준히 꾸준히 계속해서 일단 공부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정말 하면 할수록 잘 알게 돼요. 하면 할수록 확실해지고 뭔가 약간 크리스탈 클리어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실체가 딱 확실하게 잡히니까 정말 많이 부딪혀 보고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거야. 야 그래도 지겹진 않을 거잖아. 교육과정까지 바꿔주면서 어? 아 그래도 좀 뭔가 이제 다시 할 수 있는 이제 발판을 좀 마련해 주지 않을까?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마 이제 저를 뭐 다시 보는 친구도 있을까 아니면 새롭게 보는 친구도 있겠지만 제가 뭐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올해 여러 가지로 좀 신경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정교육과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미 일단 준비 많이 해놨던 건 여러분도 아실 거고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살면서 나는 부지런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게으르다는 소리를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나만의 이제 문제가 아니야. 나만 내가 이제 아침에 9시나 8시나 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무너지면은 내가 지금 딸려있는 애들이 지금 몇 명인데 그치 않아?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정말 각자 거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럼 나도 지금 나는 무슨 마음이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1학년 다시 일단 데뷔시고 다시 개강하는 게 어떻게 하면 또 나한테 또 재수하는 거야. 그치 않아? 무슨 말이야겠어요? 자 그래서 아씨 내가 아는 건데 이거요? 아버지 다시 왜 해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나는 무슨 마음이겠냐고 아니 좀 비교가 좀 이상해하지만 이해하죠? 어 그치? 자 그러겠다면 바라고 자 그래서 잘해보자. 다시 하자. 어쩔 수 없지 뭐. 다시 하는 거야. 선생님 왜 다시 해야 되나요? 그만 얘기하자. 다시 해. 처음부터 하는 거야. 자 저는 시험 봤을 때 단 한 번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럼 너는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닐 거잖아 대부분.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자 잘 몰랐던 것도 다시 하게 되면은 뭔가 새롭게 알게 된 거니까 잘 알던 것도 다시 하게 되거든요. 내가 수업하는 과정이 그렇더라고. 난 정말 잘 알고 있는데도 해보니까 아 이게 이 얘기였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막 뭔가 이제 섬유가 짜진 것처럼 막 이제 그 패브릭이 짜진 것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짜지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그걸 좀 느끼길 바라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제 입장에서 이제 올해 다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하길 바라고. 아무튼 이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렇잖아. 잘할 수 있어. 아무튼 그렇겠다면 보시고 어 제가 이제 아무래도 좀 안타까운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그냥 이제 재수화해서 신나는 친구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게 분명히 있거든. 근데 그러지 말고 이 장기적으로 시간을 내가 어떻게 좀 관리할 것이고 자 고3 때보다 분명히 시간이 많아질 건데 시간이 많아지면서 또 다른 이제 짜증의 요소들이 분명히 일단 있을 건데 그걸 잘 컨트롤해야 돼. 셀프 컨트롤야. 셀프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냥 우리 그래도 이제 너는 이제 거의 성인이니까 얘기를 해주면은 그 여러분 현장에서 이제 저를 본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많을 건데 너네 내가 단 한 번도 일정을 못 지키거나 아니면 뭐 늦거나 아니면 내가 해야 되는 걸 못 해주거나 본 적 없죠. 본 적 없지.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이유는 그런 하나하나가 다 습관이거든요. 뭔가 계획을 세우고 밀어가고 밀어가다 보면 계속 밀려요. 그냥 목에 다, 물론 목에 칼에 들면 피해야 되지만 단 한 번도 늦지 않아야 되고 네가 세운 계획에 대해서 자 어떻게든 상관없어. 무조건 그 데드라인 지켜야 돼. 데드라인이 왜 데드라인인 줄 알아? 이거 지나면 죽는단 소리야. 그렇잖아. 그럼 너네 이제 계획을 세울 거잖아. 너무 장기 플랜 세우고 이건 이제 연금보험이 아니야. 그렇잖아. 1년 계획 세우고 그러면 안 되고 일단 지금 11월, 12월인데 혼란스러운 시기일 거야. 물론 다시 지금 공부하기 싫겠죠. 그래도 마음을 잡고 마음을 잡고 천천히 조금씩은 해야 돼. 조금씩은 해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된 계획을 잡대. 너무 멀리 잡지 마시고 단 계획이 방대하건 작건 간에 네가 지금 세우는 이 계획은 무조건 지켜야 돼. 왜 데드라인이 데드라인인지 잘 생각해야 돼. 데드라인이야. 너네 내가 한 가지처럼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도 너네 이제 거의 성인이 가까우시니까 성인인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더 편하게 얘기해주면 그 간혹 착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현우진은 연구실에 한 수백 명이 있는 줄 알아. 우리는 나 포함해서 수학하는 사람이 다섯 명, 네 명이에요. 다섯 명, 네 명. 그 다섯 명, 네 명에서 쥐어짜서 모든 걸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난 너무 이제 그래도 고마운 거는 그 연구실에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저랑 똑같아요. 업타이트 컨트롤 프리기야. 우리는 딱 그 기한을 못 맞추면 돌아요. 모든 게 맞춰지고 서로 계속 견제하고 있어. 우리는 이걸 계속 맞춰야 되니까. 그럼 너는 이제 잘 생각해봐. 나 쉬고 싶어.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근데 계속한 이유가 뭐겠어? 그냥 데드라인이니까. 맞춰져 있으니까. 내 머릿속의 데드라인은 너는 이제 단어를 떠올리면 머릿속에 그 이미지가 있죠. 데드라인은 딱 이런 느낌이거든. 아 뭔가 내가 하다가 이걸 못 지키면 아 그냥 절벽에 떨어지는 거야. 내 머릿속에 데드라인은 거야. 너네 근데 이런 사소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랑 한 약속을 스스로 지켜야 되거든. 아 오늘 할 것이 내일로 미루고 내일 할 거 이제 그 다음 미루고 그러니까 대학 가는 거 하루 미뤄지 그러는 거야. 그렇잖아. 사소한 거지만은 스스로 계획을 잘 지키시는 것부터 습관을 고쳐야 돼. 물론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겠죠.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선회를 하셔야 돼. 계속 일단 틀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자 그리고 재수하는 거는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굉장한 투자예요. 그 투자를 뽑아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 너네 투자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니거든? 그렇지 않아? 투자할 때 원숭이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걸 잘 뽑아내려고 치면 스스로 먼저 바뀌어야 돼요. 무슨 말이야겠어? 아무튼 교육까지 시작해가지고 뭔가 다른 얘기를 좀 넘어왔지만은 자 내가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N수생들 이제 안내가 좀 충분히 된 것 같고 데드라인이 왜 데드라인인지 잘 생각하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그렇게 일단 지키길 바라고 자 우린 이제 이 정도 얘기하고 다시 공부할 거니까 다시 봅시다. 알겠죠? 자 그렇게 일단 얘기를 마무리 드릴게요. 나중에 보자. 자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